세계와 경제를 담는 새로운 지식 플랫폼 메디치 보라 진행을 맡은 민소장 민경주입니다. 함께 진행을 맡고 있는 메대표 김현종입니다. 저희가 세계와 경제를 다루면서 중동이라는 곳이 우리가 굉장히 멀게도 느껴지고 어떤 땐 굉장히 가깝게도 느껴지고 또 아는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 최고의 전문가를 모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박정욱 피디님은 라디오 피디신데 중동을 정말 좋아하세요. 책도 쓰셨고 3% 나가서 100만 클릭도 나오고 오늘 어렵게 지금 모셨습니다. 아니 저는 이번 7월에 피렌체 식탁에 투과하셨던 그 그룹으로 굉장히 인상이 깊었거든요. 만나보겠습니다. 박정욱 피디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참 연출하셨던데 중동정치연구가 이 타이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담스럽습니다. 아까 잠깐 전문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가는 아니고요. 한국에는 전문가 말고 전문가하고 일반 대중을 이어주는 중간에 대중적으로 소개해주는 지식전달자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동에 관심이 많기는 하지만 중동에 한정돼서 공부를 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관심이 있는 건 아시아의 이슬람 문화권이라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CIA가 알 자와일이 빈라덴의 같은 후계자를 칼날 닌자 미사일이라고 해서 죽였지 않습니까? 그 보도 중동에서는 어떻게 보도하던가요? 뉴스만 나와요. 지금 우리가 연합뉴스 같은 걸로 보는 거고 크게 다른 뉴스가 아직 나오지는 않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뉴스는 그럼 이후에 알카이다 후계자는 누가 될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초점은 후계자라고 불릴만한 사람들이 죄다 지금 이란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란이 보호하고 있는 인물들 중에서 후계자가 나오면 미국하고 이란 관계는 더 힘들어집니다.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게 또 어떤 꼬인 상황이 될까에 초점이 맞춰져 있긴 합니다. 중동의 여러 미들파워 중에서도 트리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데 간단한 나라가 아니죠. 내년이 공화국 100년이고 그전에는 이제 3대륙 그러니까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지중해의 동쪽에 걸친 지금보다 면적도 한 지금이 80만 평방 정도 되죠? 그거보다 한 너댓배 됐던 것 같아요. 아주 정말 세계사의 대제국인데 그 나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왜 터키에서 트리키에로 국호를 바꿨습니까? 그런데 바꿨다고 하기에는 원래 트리키에였습니다. 우리는 한국, 대한민국, 한국, 조선 이렇게 불렀지만 밖에서 코리아라고 하듯이 밖에서 부르는 이름이었던 거예요. 영어로 표기된 게 터키고 관용적으로 그렇게 오래 쓰였는데 유엔에 등록한 나라 이름 자체를 영문식 표기가 아니라 트리키에로 바꾸자고 하는 게 이번에 최근에 있었던 뉴스고 그럼 한국으로 치면 이제 유엔에다가 코리아라고 부르지 말고 대한민국이라고 아예 영문으로 보던 발음을 통일해 주십시오. 뭐 이런 식이죠. 한국 대통령이 예컨대 유엔에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으로 호치하기로 했다 하면 지지율 한 10% 올라가지 않아요? 터키도 그런가요? 트리키에도 그런가요? 그걸로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아시겠지만 워낙 경제도 어렵고 대중의 여론을 반영한 것 같긴 한데 그게 어떤 깊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했다라는 생각은 많이 들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찾아봤는데 트리키가 이렇게 주목받게 된 것은 그전에도 있었지만 특히 에르도안의 출연 이후에 강력한 어떤 정체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인물입니까? 그전까지는 사실 우리가 냉전 시대에 터키, 트리키에 대해서 뉴스를 많이 접하질 않았어요. 그런 이유는 조용했기 때문입니다. 액션이 크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토 회원국으로서 그냥 나토의 전체적인 방향에 충실했고 그다음에 주변 중동 국가들의 말씀과 어떤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게 외교관계의 핵심이어서 그러니까 탈중동입유럽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과거 냉전 시기 20세기 트리키에의 방향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뉴스에 날만한 큰 사건이 국제적인 사건은 별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내부에서는 있을지언정. 하지만 에르도안이 집권한 다음에 큰 틀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 생기고 이전에 있던 어떤 거대한 질서가 깨지는 과정에서 많은 뉴스가 생산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예전보다는 훨씬 많은 트리키에의 뉴스를 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트리키에가 이슬람 국가이긴 하지만 기자비나 이런 것도 안 쓰고 여성들도 아주 자유롭게 허용이 되는 그런 곳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에르도안이 들어온 뒤에는 많이 이슬람 쪽으로 이렇게 회개하고 있다면서요. 에르도안이 이슬람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좀 후에 제가 있다가 터키 현대사를 잠깐 개과를 좀 해드릴 텐데 좀 해주세요. 지금 할까요 그냥? 20세기라는 건 유럽이 아닌 다른 나라, 지구상의 다른 나라들에게 20세기 중반은 서구화와 민족주의라는 두 단어로 축의하게 될 수 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지역의 새로 생기는 국가들의 지도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갈 길은 저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서구적인 문화와 제도를 받아들이는 길이다. 그들이 그러니까 저렇게 발전한 거고 우리는 옛날에 우리처럼 했기 때문에 못 살고 허약했던 거야. 라는 생각이 거의 일치된 생각이었어요. 가장 선두가 터키입니다. 그리고 케말 아타티르크라는 인물. 우리 케말 파시아라고 많이 하는 파시아는 칭호인데 뉴스타파 케말이라는 과거 오스만 제국의 장군인데요. 1923년도에 튀르키의 공화국을 건국하면서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케말니즘이라고 불리는데요. 케말니즘을 국가의 어떤 기본적인 정신, 초석으로 나서야죠. 케말니즘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는 세속주의입니다. 이슬람 국가가 아니다 우리는. 유럽을 보니까 저 유럽의 나라들은 기독교라는 어떤 문명을 바탕에 깔고 있지 기독교의 의식을 쫓는다든지 어떤 종교적인 교리에 갇혀서 그것을 법이나 제도에 반영하지 않더라. 세속주의를 하니까 저 나라들은 발전했다라는 신념하에 무슬림의 대부분인 이슬람 전통과 문화가 굉장히 강력한 터키를 갑자기 세속국가로 바꿔버려요. 그리고 종교적인 의례나 종교적인 상징을 나타내는 복장 같은 걸 못하게 금지해버립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다 우리도 서구처럼. 네가 종교가 이슬람이면 그냥 이슬람 예배를 드려라. 하지만 이슬람의 원리를 가지고 정치에 참여하는 것도 금지. 무슬림임을 나타내는 시잡을 쓰는 것도 금지. 이런 식으로 이슬람을 나라에서 금지시켜버려요. 이게 케말니즘의 어떤 핵심적인 요소죠. 터키가 가장 먼저 한 다음에 이후에 생기는 나라들이 다 이걸 롤모델로 삼습니다. 이란의 우리가 잘 아는 네자팔레비도 롤모델이 케말이었습니다. 터키였습니다. 나중에 이집트에 등장하는 나세르도 케말이었습니다. 이런 영향들이 그 이후에 점점점점 아시아권으로 와서 보편화된 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우리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전통에서 벗어나야 우리를 지배하고 더 강력하게 성장한 유럽같이 우리도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이 나머지 아시아권, 아프리카권의 엘리트들, 지도자들에게 공통된 생각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게 20세기를 지나면서 깨집니다. 이상하게. 왜 깨지냐 그것도 커다란 그림은 그래요. 한국은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아주 많은 나라들에서 서구의 제도를 가지고 우리도 민주주의 할 것처럼 하고 자본주의도 받아들이고 했더니 독재만 오래하고 지도자들은 부패했고 자기들끼리 해먹고 그렇다고 잘 살게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유럽처럼 안 돼. 이게 우리의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각각. 그러면서 이것을 이끌던 거대한 질서는 냉전인데 냉전이 깨진 다음에 더 이상 공산주의가 무서워서 미국의 지도화에 꼭 남아있을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원래 가지고 있었던 오래된 문명과 전통들이 힘을 얻고 다시 부활하기 시작하는 게 21세기 초반의 국제질서라고 보입니다. 대표적으로는 터키가 있지만 인도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세속주의를 받아들여서 종교적인 국가가 아닌 나라를 만들었으나 현재의 인도의 총리이고 지배 세력인 나렌드라 모디와 BJP입니다. 이런 정당들이 종교에 기반을 둔 정당들이 다시 21세기에 힘을 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세계질서를 다르게 보는 거죠. 종교의 기반 어떤 영향을 받은 세계관이 어떻게 보면 그들의 국제질서나 외교 노선에 투영이 돼요. 그런데 인도나 튀르키에나 각각 자의식이 제국입니다. 인도는 인구도 많고 땅덩어리도 크니까 그럴 수 있고 과거에 중국같이 거대한 제국을 다닐 민족으로 이룬 적은 없으나 인도는 좀 특이한 경우지만 튀르키에는 있었거든요. 아까 말씀해 주셨지 오스만 제국이라는 게 있었고 에르도안이 권력을 잡은 다음에 점차적으로 외교 노선이 바뀌는데 바뀐 외교 노선을 외부에서는 어떻게 명명을 하냐면 네오오토마니즘 신오스만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신오스만주의의 핵심은 지금 보니까 세계는 각 문명을 대표하는 강대국들이 있어. 개신교 기독교 문명의 미국 대표 강대국이고 정교회 문명의 러시아 또 힌두 문명의 인도. 이런 나라들이 강대국인 것처럼 이슬람 문명을 대표하는 강대국은 누굴까? 우리지라는 겁니다. 실제로 한 500년 해왔죠. 그렇죠. 그리고 그 이전에도 튀르크족 예를 들어 셀주크 튀르크도 있었고 그 튀르크족들의 중동을 장악한 기간은 훨씬 더 깁니다. 오스만 제국 이전에도. 그러니까 튀르크의 문명이 이슬람을 대표하는 강대국이고 대표 문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대등한 강대국으로 미국, 러시아, 중국 같은 강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우리의 독자적인 이해관계를 추구해야 되라는 생각을 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르도안 얘기로 다시. 1990년대에는 튀르크의 국민들에게는 아주 어떤 악몽 같은 시기였어요. 냉전이 끝난 다음에 90년대 초반에 튀르크에는 EU가 생길 때 EU에 가입하고 싶어 했죠. 그런데 유럽에서는 거부를 했어요. 명분은 너희는 우리 EU가 지키는 어떤 기준에 미치지 못해. 인권이니 여러 가지 문제가 권위주의고 그 문화가 미치지 못해. 그런데 그때는 정말 순수하게 튀르크의 엘리트들은 유럽이 되고 싶어 했고 그럼 유럽의 일원이 되고자 EU의 일원이 되고자 울며 겨자 먹기로 내부의 정치 제도를 정비를 해요. 그때까지는 그래서 이슬람은 정치 참여를 못하다가 90년대 초반에 EU에 가입하기 위한 내부 개혁의 일환으로 정치 참여가 허용이 됩니다. 공간이 열린 거죠. 그런데 악몽 같은 시간이라는 건 뭐냐면 투르그트 웨잘이라는 쿠르드게이 튀르크 대통령이 잠시 대통령이 됐는데 이 사람은 쿠르드족하고 평화협상을 하려고 했어요. 배경을 말씀드리면 튀르키에는 공산주의를 제외하고 가장 제1의 안보의 적이 누구냐면 주적이 쿠르드 반군입니다. 분리주의 세력, 쿠르드 노동자당이라는 좌익, 분리주의 쿠르드 정당, PKK라고 하는데요. 테러도 버리고 내전에 가까운 전투를 치르면서 그들을 진압을 했어요. 투르크트 웨잘 대통령은 본인을 지지하는 강요들하고 같이 쿠르드하고 평화협상을 하려고 그러죠. 이것도 하나의 조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유가 내 거는. 왜냐하면 쿠르드족에 대한 탄압이 소수민족 탄압이기 때문에 이유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너희 행태는. 인권 탄압이라고 했기 때문에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분은 독살이 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강요들도 하나하나 다른 이유로 죽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든지 차에 폭탄이 폭발물 터지든지 전원이 사망을 합니다. 그럼 뭐가 있는 거죠? 이들을 움직이는 바깥의 힘이. 에르게네콘이라고 부르는데요. 영어로는 딥스테이트라는 말을 씁니다. 에르게네콘은 뭐냐면 프리메이슨이라는 말 들어보였어요? 사실은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림자 정부가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음모론 같은 시각인데 터키에서는 그들이 에르게네콘입니다. 아무리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뽑아봤자 이들을 움직이는 사실 비밀결사가 따로 있다. 에르게네콘이, 군부 엘리트, 재벌, 관료 중의 엘리트 이런 소수가 장악을 하고 사실은 그 안에서 다 해먹는 거다. 그래서 그들의 뜻에 어긋나면 저렇게 트루트 외절 대통령처럼 다 죽는다라는 게 국민들의 믿음이었고 사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런 믿음이 보편적으로 펴진다는 건 뭐냐면 정치에 대한 실망 염증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또 저 무리들에게 통제받는 저 안에서 누구를 뽑아봤자 마찬가지다라는 생각. 정치를 개혁해줄 걸 열망하는 국민들의 열망이 커지죠. 그때 에르두환이 나타난 거죠? 그렇죠. 이때 이슬람주의가 정치에 들어오면서 점점 힘을 얻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에르바칸이라는 사람, 에르두환의 어떻게 보면 멘토 같은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복지당이라는 정당을 이끌고 정치계에 들어와서 선전을 합니다. 총선 때.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터키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죠. 이스탄불. 시장선거에 아주 젊은 에르두환을 정치 초본대 출마시키고 당선을 시킵니다. 엄청난 돌풍을 일으켰죠. 에르두환이 시장이 되기 전까지 이스탄불은 상하수도 문제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쓰레기도 넘치고 대기오염도 심하고 교통문제도 심하고 아주 살기 굉장히 나쁜 도시였다. 그러니까 아무도 손대지 않는 상태로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는데 에르두환이 몇 년 만에 해결을 해냅니다. 보란 듯이. 그리고 대중들은 신뢰를 가지게 되죠. 봐라. 니들 저 에르게네콘의 통제를 받지 않는 바깥에 있는 이슬람주의가 권력을 잡았더니 유능하기까지 하다. 깨끗하고 유능하다라는 이미지를 얻는 겁니다. 그 다음 총선에서 에르바카는 원내 일당이 됩니다. 그런데 기득권 세력들이 쉽게 원내 일당이지만 단독 과반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정부를 구성하도록 두질 않죠. 그러니까 거의 1년이 걸려서 정부를 구성을 합니다. 그런데 또 에르바카는 너무 급격하게 친이슬람주의 노선으로 갑니다. 그때 내세웠던 게 이런 겁니다. 나토에 대항해서 나토인데 터키가 나토에서 빠지고 이슬람 집단 남보 협력 체제를 만들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군부가 가만히 안 있죠. 그리고 저희는 유로화를 만들잖아. 이유가. 우리 이슬람권도 디나르화라는 걸로 통합하자. 안보와 통화해서 독자노선. 이유를 모델로 우리는 이슬람권을 다시 뭉치자. 우리가 중심이 돼서라는 주장을 해요.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이 절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아니나 다를까 1997년도에 쿠데타 비슷한 것이 일어납니다. 연성 쿠데타라고 하는데 군부가 앙카라 근처에 탱크와 장갑차를 보내서 일렬로 쫙 행진하게 하고 위협하는 거죠. 너 까불면 뒤집어 볼 수 있어. 그런데 여기에 이슬람주의로 가는 걸 반대하는 시민들이 가세를 해요. 그리고 결국 에르바카는 사임을 합니다. 에르바카는 사임을 하고 정부가 무너진 다음에 군부는 나서서 이슬람주의를 갖다가 각종 죄목을 붙여서 강력하게 탄압합니다. 그리고 그때 에르도완도 시장이었는데 투옥이 됩니다. 에르도완이 그걸 또 우리 생각을 했죠. 과연 이슬람주의를 계속 내세워서 미래가 있을까 이 나라에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한계가 있다. 우리를 지지해주는 소수의 열렬한 지지자들만 갖고는 집권을 하고는 안정적으로 이 나라를 이끌고 갈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해서 에르도완이 자신의 멘토인 에르바칸과 결별을 선언하고 난 이슬람주의를 버리겠다. 라고 하고 새로 정당을 창당합니다. 그게 AKP입니다. AKP가 정의 개발당이잖아요. 정의라는 건 일반적으로 중동지역에서 정의자 붙은 게 이슬람 정당이 많습니다. 그런데 개발이라는 건 또 그 이슬람 정당의 이미지하고는 다르거든요. AKP가 그러면 우리는 이슬람주의 아니야. 우리는 세속주의고 친사방 민주주의고 이런 복지국가고 이런 정책을 갖다가 따를 거야라고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새로 정치 참여했는데 그 AKP를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냐. 이전에 이슬람 정당 복지당을 열렬히 지지했던 지지자들이 그대로 옮겨온 거예요. 그러니까 군부나 기득권 세력에서는 의심의 눈 쪽으로 보죠. 믿기 어렵죠. 이 세력이 진짜 이슬람주의를 버렸느냐. 현재까지도 에르도완은 나는 이슬람주의를 그때 버린 이후에 다시 이슬람주의를 내세우지 않는다는 게 내건 입장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아직도 그 입장을... 그렇습니다. AKP는 그래서 이슬람주의 정당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로 하거나 추구하는 것을 봤을 때는 이슬람주의적인 색채가 굉장히 강하게 묻어나오죠. 이후에 집권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결국 집권을 하고 오늘날까지 오는 겁니다. 에르도완의 양력을 제가 쭉 보니까 18살 때 정치권에 입문을 해서 그래요? 천재네. 그리고 시장도 했고 투옥도 되기도 했었고 굉장히 파란만장한 정치 인생을 살았네요. 가만히 보니까. 그리고 일정 정도였던 성과도 내고 그러면서 이슬람주의자이자 민족주의자고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강력한 티르키의 공화구의 건설을 주장하다 보니까 당연히 지지세력들이 좀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정치 이력을 보니까요. 길거리에서 컸네요. 이 에르도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저들은 저들이라 하면 이슬람주의를 탄압한 기존 정당들이죠. 저들은 당원들이 있지만 우리는 신도들이 있다. 이게 이제 강력한 지지자라는 거죠. 탄압에도 불화하지 않는 지지자. 거기서 신도는 이슬람교도. 그렇죠. 이슬람주의를 따르는 이들이 사실은 종교적인 열정과 정치적인 신념을 일치시킨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에르도완도 처음에는 기존의 티르키의 정부하고 비슷했어요. 친서방 노선을 벗어나지 않을 것처럼 이슬람주의가 아니다라고 말을 했고 급격한 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나 놓고 보면 아주 영리했던 게 그러면 뭘 했느냐. 그렇게 친서방 노선을 가고 EU에 가입하려던 스탠스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모두를 안심시킨 다음에 뭘 했냐. 기득권 세력들을 제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하나. 우선은 자유주의자들하고 손을 잡습니다. 아직 에르도완의 정체가 뭔지 확실하지 않을 때 티르키의 내부에도 그동안 있었던 툭하면 일어나는 군부 쿠데타. 네 번의 쿠데타와 두 번의 쿠데타 시도가 있었거든요. 불발했지만. 그러니까 지긋지긋한 거예요. 이들이. 에르게네콘들이 계속 잡고 흔든다고 생각하는 이것들이. 지긋지긋하고 우리도 서구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됐으면 하는 자유주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이들하고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들하고 같이 EU 가입을 막 대대적으로 추진합니다. 그러면서 내부에 떠벌리는 거죠. EU가 요구하는 가입 조건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군부 너희 거기서 손 떼. 이런 거 너희들이 지금까지 못하게 했던 거. EU 조건에 안 맞아. 그러면서 내부적인 개혁 조치를 단행을 하죠. 국민들은 열광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지지율이 높아지니까 군부나 기득권 세력들이 어떻게 나서서 그걸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면서 2007년도에 쿠데타 음모가 발각이 됩니다. 정확한 내막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군부 세력 여기서 핵심은 군부의 실질적인 장성이나 이런 사람들보다 고위관료, 법조인, 언론인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군부를 지원하는 외곽 세력들인데 쿠데타를 모의하다가 적발이 되고 이들이 그래서 구속되고 숙청됩니다. 어떻게 보면 군부의 팔다리를 자른 거였고요. 그다음에는 토이, 귈렌주의 세력. 어떻게 보면 서구적인 이슬람주의자예요. 페틀라우 귈렌이라는 사람은 이슬람 순위파 성직자인데 친서방적인 노선을 온건하고 친서방적인 노선을 개혁 노선으로 내세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터키인들의 오랜 유럽화하려고 했었던 이슬람국과 터키의 생리에 꽤 맞죠. 그러니까 따르는 세력들이 많았고 이들 역시 기득권 세력을 개혁하는 데 되게 앞장서는 세력이었어요. 2010년도에 또다시 쿠데타 음어가 적발됩니다. 이때는 군부가 연루돼서 대대적으로 숙청을 당합니다. 이 두 번의 사건을 거쳐서 2007년과 2010년에 군부가 사실상 완전히 힘을 잃습니다. 튀르키에를 기존의 모습에서 탈피시키는데 케말리즘을 무력화하는 데 필요한 게 군부를 무력화하는 것인데 그걸 갖다가 오랜 세월에 걸쳐서 거의 집권하고 한 7년간에 걸쳐서 서서히 서서히 그 작업을 한 겁니다. 그 기간 동안 터키는 경제도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에르도안이 이스탄불 시장일 때 보여줬던 것처럼 집권을 하고도 상당히 경제적인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공사 같은 걸 엄청 불렸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대중적인 지지가 굉장히 높아졌죠. 그런데 대통령이 처음에 2003년에 총리였다가 결국 2010년에 헌법을 개정하고 해서 그 뒤에 대통령이 됐는데 굉장히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에르도안 자체가 미국과의 관계, 러시아의 관계 이런 속에서 외교적인 부분에서 스탠스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좀 보여주세요. 판을 흔드는 어떤 일이 생깁니다. 그게 2011년도의 아랍의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터키 입장에서 보면요. 냉전시대 터키는 나토의 일원일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죠. 한때 핵미사일이 설치되어 있었고 아시죠? 주피터 미사일. 그 다음에 지금도 핵탄두가 50기가 있습니다. 미국이 물론 갖고 있는 거고 전폭기에 실어서 때릴 수 있는 핵탄두가 50개나 있습니다. 뭐냐면 지도에서 보면 소련의 목 부분에 해당돼요. 터키가. 거기를 강력하게 무장시켜놓으면 소련 입장에서는 나토가 칼로 자기 목을 겨누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거죠. 미국에게 있어서 쿠바 미사일 정도는 아니지만 저건 거의 근접어는. 사실은 말씀을 잘해주셨는데요. 쿠바 미사일 사태를 후루시초프가 일으킨 배경에는 먼저 터키에다가 주피터 미사일을 갖다가 미국이 설치한 게 원래의 이유입니다. 배경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우리한테 핵미사일을 겨누? 우리도 할래 라고 쿠바에다가 설치하고 결국은 사실은 3차 대전 위기까지 갔었죠. 쿠바 미사일을 후루시초프가 철회했지만 결국 뒤이어서 미국도 터키에 있는 핵미사일을 갖다가 철수시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비긴 전쟁이거나 오히려 후루시초프가 더 많이 얻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터키는 서방에게 중요한 나라였는데 탈냉전이 되고 나서 터키가 경험하는 건 뭐냐면 중동에 계속 내전이나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그 난민들이 터키로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와중에 생긴 이슬람주의 테러리즘 세력들이 터키에 와서도 막 테러를 일으키고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아까 가장 위험한 적수라고 보고 있는 크루드 분리주의 세력이 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는 거죠. 탈냉전 하에서 기존의 미국의 틀 안에 있는 것은 별로 우리 안보에 도움이 안 되더라라는 생각을 마침 2010년대까지 갖고 있었죠. 그때 이미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해서 전쟁이 있었고 이라크 내전이 있었고 이런 혼란한 상황을 겪고 있었던 상황이죠. 그런데 2011년도에 아랍의 봄이 일어나면서 전 중동이 들썩거리죠. 아랍의 봄 중에서 핵심적인 문제가 되는 게 시리아 내전인데요. 아시겠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내전이 지속됐고 아랍의 봄 다른 데는 어떻게 보면 진압이 됐거나 일부에서는 뒤집는 데 성공을 했거나 이랬는데 시리아는 정부군과 반군 그리고 제3, 4의 세력이 한 4가지 세력들이 서로 좌움을 겨뤘습니다. 지금도 시리아 내전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죠. 계속되고 있고 거기서 러시아하고 만나는 거죠. 맞습니다. 결국은 크루드족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크루드족이었는데 그때의 문제는 맞습니다. 그때는 또 IS라는 세력이 기승을 부리고 IS에는 세력이 굉장히 컸었잖아요 한동안. 터키도 위협을 느꼈었습니다. 그러니까 IS를 제압하는 데 있어서 미국은 직접 참전하고 싶지는 않고 시리아 내에 누군가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크루드족이었고요. 그래서 크루드족에게 무기와 자금을 지원해서 IS와 싸우도록 했는데 독립을 또 보장해 주는 조건으로 그렇죠. 그런데 터키에서 분리주의 운동을 하던 크루드 세력들이 시리아로 많이 넘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터키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미국이 우리랑 싸우는 적을 지원을 해주고 있네. 이때 적은 IS가 아니라 크루드족입니다. 미국이 보는 적은 IS였는데 터키가 생각하는 적은 크루드인 거죠. 여기서 엇갈리기 시작합니다. 아주 강력하게. 그래서 당시 에르도안 정부는 미국에게 여러 번 오바마 정부와 뒤이은 트럼프 정부에게도 어필을 합니다. 이거 문제 있다.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하지만 미국은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 모델로 성공을 했던 게 이라크 내전 때 이라크 크루드족을 지원해서 내전을 진압을 하고 그다음에 그 크루드족에게 크루드 자치 국가를 만들도록 자치 지역을 형성을 해줬거든요. 반자치 독립 상태로. 비슷한 모델을 적용을 시리아에서도 하려고 했었던 거죠. 미국은. 그런데 터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무장을 한 세력의 자치 국가까지 만들면 그들은 결국 국경 타고 넘어와서 우리를 공격할 거다라는 생각이었던 거죠. 터키는 이때 더 이상 미국의 그늘 아래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러시아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 내전을 여차저차 저차해서 끝내자. 러시아하고 협상이 된 건 러시아는 그냥 이전에 시리아 정부군이 승리하는 쪽으로 이걸 결론을 내. 그럼 터키는 받아들일게. 하지만 저기 남아있는 반군은 우리 쫄병들이니까 쟤네는 건들지 마. 플러스 저 크루드는 인정 못해. 미국이 자치권을 주려고 했던 크루드는 인정 못해. 러시아도 오케이. 이렇게 된 거죠. 크루드로 서로 어떻게 보면 협력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협력관계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게 러시아의 방공미사일 시스템 S-400 시스템을 도입을 하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나토 국가고 나토라는 건 주적이 러시아인데 러시아를 제압하기 위한 군사동맹인데 러시아의 방공미사일 체계를 들여온다는 건 러시아하고 군사협력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미국이 이거는 도저히 더 이상은 네가 우리 편이라고 봐줄 수 없다. 선 넘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미국이 확 때려버리고 싶은데 미국의 걱정은 그걸 거예요. 이 와중에 그래서 아예 쟤네가 나토에서 나가버리고 러시아에 붙어버리면 골치 아픈데 지금 견제를 해주는 세력인데 반대로 러시아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러시아와 터키가 밀월 관계만은 아니거든요. 부딪히는 일도 굉장히 많고 시리아 뿐만 아니라 어디서 경쟁을 하고 있냐면 중앙아시아에서 날카롭게 경쟁합니다. 중앙아시아가 지금도 우크라이나 사태로 보면 알듯이 러시아는 중앙아시아 전체가 자기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에르도안이 등장한 다음에 중앙아시아를 새롭게 봅니다. 범튀르크주의. 거기 있는 애들 다 우리 튀르크 형제들이야. 너희 다 튀르크 계통이잖아. 언어도 같은 조상 계통이고 우리 먼 조상이 같아 우리 한동안 중앙아시아를 함께 달리던 우리 튀르크 전사들 아니냐. 우리가 너희 뒤를 봐줄게. 이렇게 하면서 그들 나라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가장 부딪히는 게 아르메니아하고 아제르바이잔 전쟁 때 아제르바이잔은 튀르크 계거든요. 여기를 터키가 지원해서 사실 승리를 했죠.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는 굉장히 골치 아픈 존재가 되는 거예요. 피아가 막 섞여있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또 때리자니. 그럼 제가 도로 미국 편에 가버리면 자기 목을 겨눌 텐데 이것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과 러시아가 이 튀르크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고민하는 동안 자기 공간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지금 어떻게 보면 에르도아는 마음껏 활용을 하고 있죠. 하지만 활용을 하는 게 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동의 맹주를 자처하는 터키 외에 또 물론 이란은 제외하고 이쪽 진영에서는 사우디가 있잖아요. 사우디와 터키의 관계, 튀르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오랫동안 20세기 중반 아까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중동 전체를 갖다가 몰아쳤던 바람은 서구화와 민족주의고 이 상태로 만들어지는 정치체제는 공화정이었습니다. 그걸 말씀드렸듯이 제일 먼저 했던 게 튀르키의 국, 오스만제국이었기 때문에 과거의 종주국이었기 때문에 다른 분리독립한 나라들은 볼 수밖에 없어요. 롤모델인데 이집트도 그런 영향을 받고 이라크, 시리아 다 그렇게 됐거든요. 왕정 국가들이 불안한 거예요. 이게 지금 왕정을 무너뜨리고 공화정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다음은 내 차례가 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했죠. 그 자체로 공화정이라는 것 자체로 싫어했어요. 왕정 국가들은. 사우디가 대표적이죠. 공화정의 기운이 자기네 나라로 건너올까 봐 굉장히 두려워하고 오랫동안 전전긍긍했는데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공화정인 나라들은 다들 못 살고 내전과 전쟁을 겪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석유가 펑펑 나는 왕정 국가들은 잘 살아서 국민들을 먹여는 살리거든요. 요르단, 바레인 뭐. 요르단은 사실은 석유가 나진 않습니다만 아랍에미레이트, 쿠웨이트 이런 나라들이 다 카타르, 부국이 됐죠.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긴 거고 이 내부에서 중동 내에서 평판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터키가 멋있었는데 사우디가 오히려 일자리도 먹고 거의 가는 게 먹고 살만하다네. 이런 평판이 점점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신감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옛날부터 원래부터 존재 자체로 서로 사이는 안 좋았습니다. 왕정과 공화정이라는 것 때문에. 터키 입장에서 보면, 티르키의 입장에서 보면 아라비아 반도의 나라들은 정말 변방 국가죠. 진주족의 자비나 하던. 그렇습니다. 오스만 제국 때는 일부러 터치도 안. 사막인데 뭐. 그냥 니들 부족, 우리한테 고개만 숙이면 그냥 부족 따로 부족 국가 만드는 거 용인해 줄게. 이런 쳐다도 안 보는. 그런 정말 시골 촌동네였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석유로 인해서 경제가 안정되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왕정 국가에 대한 신도가 올라가고 공화정 국가들은. 정치가 불안정하고 경제도 어렵고. 전세가 역전되어 있는데 이제 이거보다 에르도안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집트에 있는 무슬림 형제단을 지원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그 무슬림 형제단이 이집트뿐만 아니라 사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문제가 많았어요. 무슬림 형제단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은 이슬람주의 공화정을 외치는 혁명가들이거든요. 무슬림 형제단이라는 게. 사우디 왕정이 안 좋아하죠 당연히. 위협을 느끼죠. 그 사람들 눈에 봤을 때는 사우디 왕정도 가짜거든요. 어떻게 보면 국부인 석유를 소수의 왕족들이 다 지들이 가져먹고 민중들은 저렇게 내버려두고. 이건 부패한 세력이다라는 게 그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고. 사우디 왕정으로서는 불편한데 이들을 지원하는 트리키아하고 사우디아가 그래서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사이가 안 좋았는데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MBS, 무하마드 민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바이든 대통령하고 만나기 전에 먼저 중동 순방을 먼저 했습니다. 바이든 오기 전에. 그럴 때 트리키아를 방문을 했어요. 트리키아를 방문한 게 초청을 한 겁니다. 트리키아가. 그리고 거기 가서 에르도원이 아주 정중하게 우리 투자 좀 해달라. 이제는 경제가 나쁘니까 그렇게 자존심을 굽힐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 됐고 무하마드 민살만은 굉장히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그래 우리 너희 좀 도와줄게 그렇게 어렵지. 이렇게 하는 지경이 됐죠. 아무튼 상황이 많이 달라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이가 나빴으나 트리키아가 사우디랑 더 이상 나빠서는 대안이 안 보이는 상황까지 왔고 이제는 다시 사우디 쪽으로 노선을 변경을 하고 있다. 저도 더키를 가본 적이 있는데 문화적으로 거기도 과거에 동로마 제국이 하나의 영향권에 있었고 이슬람 문화권에 정말 문화의 거대한 용광로 같은 곳이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성향이나 이런 기질들 자체가 정말로 믹스되어 있다. 그리고 이렇게 민족주의적으로 정체성을 갖고 제국의 역사를 갖고 있는 자존심도 굉장히 센 것 같고요. 어떻게 보세요? 전체적인 어떤 국민성 같은 거를 쉽게 판단은 못하겠어요. 다만 에르도완이 집권하면서 그걸 건드리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제국적 감성, 오스만주의라는 것 자체가 과거에 우리가 이 오스만 제국이었어? 저 유럽의 조그만 나라들하고는 상대도 안 돼. 우리가 훨씬 강했고 벌벌 떨었어. 왕년에 기계와 감성과 어떻게 보면 프라이드를 부각을 시키고 자꾸 일깨우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에르도완의 인기의 한 비결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오스만 제국이니까 우리는 중동의 여러 일에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돼. 과거에는 탈중동입유럽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 EU에서 우리 안 받아줘. 알았어 우리 다시 오스만 제국으로 들어갈게. 일단 예전의 우리 영역에 대해서 발언권을 높여 하면서 실제로 높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팔레스타인 탄압하지만 그래서 탄압 사건이 있을 때마다 중동 전체 모든 국가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비판을 하는 게 현재도 터키입니다. 이집트하고 원수가 한동안 됐었는데요. 이집트 정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무슬림 형제단이라는 이슬람주의 세력인데요. 이걸 보호자 역할을 자체합니다. 이런 것 자체가 에르도안은 스스로 이슬람주의자라고 말을 하지 않지만 이슬람 정체성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이슬람주의 세력을 지원하는 대변자 역할을 본인들이 계속 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현재는 리비아 내전에도 개입을 합니다. 북아프리카까지. 어떻게 보면 왜 개입을 해? 라고 했을 때 대외적으로는 몰라도 대내적으로는 야 그거 다 왕년에 우리 영토였어. 오스만 제국 영토였어. 어쨌든 지금 터키는 나토 회원국이죠. 그런데 EU 가입국은 아니잖아요. 만년 후보국이고.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분에서 사실은 EU의 통합이 돼야 실질적인 건데 터키 입장에서 보면 터키의 공군기지 두 군데를 미국이 전략적으로 아주 잘 사용을 하고 거기에 배치된 핵무기들이 모두 러시아 쪽을 향하고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데 그거에 비해서 자기들이 대접을 못 받고 있다는 생각이 에르도안이 그런 국민적 감정을 잘 자극해서 지금 이런 상황을 계속 가고 있는 거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러시아로부터도 실리를 얻고 미국으로부터도 사실 외면할 수 없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다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에서 협상이라든가 지금 중요한 중간자적 역할을 터키가 하고 있잖아요. 특히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잘하는 거죠. 국물 수출기를 만들었으니까 잘하는 건데 에르도안은 지금 국내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특히 경제가 너무 안 좋으니까 내년 중반기에 총선 및 대선이 있는데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만회를 해야 되는데 당장 경제를 살릴 어떤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이때 이제 대외적인 위신을 세우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관심이 쏠린 사안에 중재자로 나서서 뭔가 자기가 그걸 중간에서 딜을 하는 그런 존재로 부각을 시킨 데까지 성공을 했고 뭐 어떻게 보면 오랜만에 굉장히 박수를 받았는데 그게 뭐 국내의 정치에 얼마나 플러스가 되고 있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앞축해서 얘기하자면 이제 권투 선수 중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링을 넓게 쓰는 선수. 에르도안 대통령이 그런 것 같아요. 외교나 이런 데에서 링을 넓게 써서 뉴스는 많이 만들고 터키의 어떤 존재감 위신은 좀 세우는데 결국은 이 양반도 이제 경제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 경제가 이렇게 나쁘지 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에 그 S-400 미사일을 도입을 하니까 경제 제재를 일부 하지 않았습니까? 경제 제재도 하나의 원인이고요. 워낙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 누적이 되고 있었어요.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이 되고 외화 표시 채권이 증가를 하고 그럼 당연히 환율이 올라가죠. 통화 가치가 떨어지죠. 일화 가치가 떨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잘한 건 아니지만 있을 수 있어요. 어느 나라나 겪을 수 있는 상황이죠. 보통 통화 가치가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이 오면 금리를 올립니까 내립니까? 인플레이션이 되면 금리를 올리죠. 티르키의 중앙은행장들도 재무부 장관도 통화 정책을 당연히 금리 인상으로 간단 말이죠. 너무 상식적인 일이니까. 그런데 정부에서 명령을 하는 겁니다. 야 금리를 오리니까 여론이 나빠지죠. 살기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에르드원 대통령이 중앙은행 총재가 말 안 듣는다고 2년간 4명이나 바꿨어요. 그리고는 지금 있는 중앙은행 총재는 말을 듣습니다. 말을 듣는다는 건 인플레이션인데 금리를 내립니다. 제가 궁금한 건 우리도 IMF 외환위기를 겪은 게 외환이 빈곤해졌잖아요.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으면 이렇게 되는 건데 터키는 그게 좀 구조적인 것 같아요. 이게 자꾸 반복되는 게 구조적인 원인이 있나요? 최근에는 정부의 잘못이 무조건 크고요. 당장의 여론에 신경을 쓰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처방을 계속 내리는 게 있고 구조적인 원인은 제가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터키의 문제 중에 하나는 거부가 가치 상품이 없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수입해와야 되는데 이렇게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나라는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인구 8천만 정도 8, 9천만 정도면 충분히 단일 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는데 소비제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도 크기가 크고 주변의 나라들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경제를 자꾸 묶으면서 커지려고 하죠. 커지려고 하는데 과거의 집권 세력들이 대한민국처럼 수출 위주의 어떤 경제 개발을 하거나 고부가 가치 상품 내지는 중화학 공업에 투자한다거나 하질 않았었어요. 수입 대체 산업화와 농업이 위주였고 에르도안도 농업을 쉽게 내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심은 도시는 야당이고 농촌이 에르도안 AKP거든요. 여기에 이권을 계속 보장을 해주는 쪽으로 가면서 어떻게 보면 산업구조 조정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에르도안 체제가 끝나가는 건가요? 다음 총선 대선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지금 지지율이 20% 후반에서 30% 초반 정도로 AKP 지지율이 나오더라고요. 여론조사에서. 다당제 국가라는 걸 생각하면 높은 겁니다. 이게 일단 유력한 정당이 한 5개 되거든요. 우리는 양당제인데 그렇게 나오면 낮은 건데 그러면 단일정당으로는 가장 강한. 지난 2018년 총선 때 AKP의 득표율이 42%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거보다 한 10% 정도 떨어져 있는 상태고 그게 경제로 까먹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올해 동안 연간 인플레이션이 지금 78% 정도가 됩니다. 7월 말까지 이대로 가면 100% 그렇죠. 그러니까 1년 만에 예를 들어서 만 원 하던 게 2만 원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경인데도 아직 30% 수준으로 나오는 건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더 놀랍죠. 신기하죠. 그리고 그 경제적인 실정을 만회하는 바른 담론이 먹혀들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새로운 지도자는 좀 잘 안 보이나요? 지금은 워낙 강하니까 에르도안이 강하니까 큰 야당과 군소야당까지 해서 6개 야당들이 내년도 총선을 연합선거 체제로 치르려고 지금 논의 중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대통령 후보도 단일 후보를 내세우고 선거구도 나눠서 나오고 이렇게 해서 AKP하고 하려고 하죠. 이게 성사만 된다면 효과를 발휘할 텐데 또 한 가지. 2016년도에 쿠데타가 일어날 뻔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좌절이 됐었죠. 그 이후에 사실은 에르도안 체제는 사실상 완전 권위주의화 되는데 언론이 장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야당에게 되게 불리한 지형인데요. 친정부 매체와 언론인들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가 돼서. 그러니까 트리키에도 예전에 제국 경험이 있고 뭔가 궁정정치 같은 게 좀 발달했고 현재 권력의 야당 통제술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발달했을 것 같은데 과연 야당 단일 전선이 이루어질까. 지켜봐야죠. 그런데 2019년도에 지방선거에서 이스탄불 시장에 지금 야당 후보가 됐습니다. 에르켄 이마모울루라는 사람인데 엄청나게 정부에서 방해를 했어요. 이 사람을 각종 꼬투리를 잡아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선거에서 이겼는데 재선거를 치렀는데 재선거에서 더 큰 표차로 이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민심이 떠나가고 있다는 거고 이스탄불의 상징적인 효과도 있죠. 그 사람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스탄불 인구만 해도 한 2천만 가까이 되는데 에르도안처럼 이스탄불 시장하다가 그 다음 집권하고. 맞습니다. 에르도안이 본인이 이스탄불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정치적으로 크지 못하게 하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걸 아는 거죠. 누구보다 잘 아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내년 선거에 이마모울루가 후보로 나올까는 저도 지켜보고는 있는데 언젠간 나올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내년 후보로 보다 좀 유력하게 거론된 사람은 에르도안 집권 초기의 외무장관이었고 그다음에 에르도안 대통령 하에서 총리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아흐메 다부토울루라는 사람입니다. 아흐메 다부토울루가 누구냐면 아까 말씀드린 신오스만주의 외교 노선을 세운 사람입니다. 한동안은 같은 밥을 먹던 에르도안과 있다가 결별한 사람인데 미래당이라는 정당을 이끌고 있고 그런데 이 미래당의 의석수는 크지 않은데 이 사람은 명사예요. 터키 내에서뿐만 아니라 다부토울루 외무장관은 유명했습니다. 유럽이나 이 일대에서 에르도안 다음으로 월드스타입니다. 정치인 가운데. 그러니까 이 사람을 얼굴로 내세우려는 논의가 좀 강하게 일고는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 내부 논의는 나로 결정됐다고 이렇게 약간 흘리고 다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뚜껑은 좀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터키도 땅덩어리가 좀 크고 인구가 그 정도 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지도자가 나타날 수 있는 건 아니고 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제 명망이 생겨야겠죠. 그런 점에서는 그 사람이 상당히 유력해 보이네요. 자 앞으로의 전망을 좀 해보면서 이제 얘기를 좀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는 제1강대국 미국의 하락 그리고 다자주의 질서로 흘러가는 듯 하고요. 상호 의존성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터키 튀르키에는 어떤 노선을 선택할까요? 어떻게 보면 가장 또 크게 변화하고 있는 게 21세기 튀르키의 모습이고 이 흐름은 지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서방의 질서 하에 그냥 이렇게 무릎 꿇고 들어가서 자신들의 안보를 보장받으려고 하지는 않을 거고 그게 별 도움이 실제로 안 됐고 중동의 위태로운 상황에서 나토가 별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래서 튀르키에서는 스스로 자신들의 이익이 무엇인지 계산을 할 수밖에 없었고 미국처럼 크루도족을 돕는 게 우리에게 부담과 오히려 불이익이 된다고 판단을 하면 미국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도 행동을 했죠. 이게 이들이 판단하는 어떻게 보면 향후 외교 노선이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놓고 기존의 강대국들과 맞서면서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기에는 힘이 약하다라는 건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미국에서는 되게 불안해합니다.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야심이 있는 나라 중에 하나로 튀르키를 꼽습니다. 실제로도 그래서 그곳에 아직도 미국의 핵탄두를 둬도 괜찮은 건가 이 튀르키와 관계가 그 정도로 미국과의 관계가 서로 신뢰관계인가에 대해서 자꾸 의문을 던지는 전문가들이 미국 내에서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 관계는 이렇게 좀 불안정하게 갈 것이고 점점 러시아와 협력이 늘어난다면 결정적으로 현재 터키에 주둔하는 미군과 배치되어 있는 핵무기가 이동을 할 수도 있고 그 시점이 돼서는 튀르키가 결단을 하고 핵 개발이나 이런 야심을 불태울 수도 있죠. 이것을 사실 스톱을 시키려면 내부 정치가 신서방 세력이 다시 권력을 잡아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일단 2023년 선거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한테 또 내년 누가 튀르키의 대통령이 될지 돈 걸려고 그러면 저는 아직 예를 도와내기 걸겠습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네, 튀르키의 근현대사, 현재 대사 아주 많이 배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튀르키에를 보면 역사적으로도 지정학적으로도 참 풍성하고 축복받은 나라다. 지정학적으로도 딱 러시아 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튀르키를 통하지 않으면 지중해나 대서양으로 못 나가니까 그런 데서 오는 페이바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경제, 특히 산업을 좀 단단히 하지 않고는 이 나라가 장기적으로 괜찮은 미들파워 국가로 가는 데는 좀 한계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오늘 들었습니다. 영어에 터키가 칠면조라는 뜻도 있고 겁쟁이라는 뜻도 있는데 이 튀르키라는 원용어는 용감한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국호를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국가적으로 과연 겁쟁이로 갈 것이냐 용감한 국가로 갈 것이냐의 갈림길 속에서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또 우리와 관계도 상당히 있으리라고 보는데 더 연구하고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박정욱 PD가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저희에게 주셨다. PD로서 또 본업이 있는데 북해로서 중동 지역에 대한 저런 전문적인 열정 이것이 훨씬 더 저는 보기 좋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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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